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괜찮죠? 직장인들이 제목만 보고 살 것 같아요. 제목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실제로 책 안에 있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회사일이 힘들수록 버티라고 힘들수록 때려치워 네 인생이잖아. 21회 전격 소설대상 미디오벅스 문고상을 수상했어요. 넘치는 회사일에 치여서 매일매일 필요에 절어있는 아오야마. 그런 아오야마 옆에 나타난 미스터리한 친구 야마모토. 그의 등장으로 아오야마의 필요하고 무료한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오야마의 일상은요. 신입 영업사원의 일상이에요.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날 죽고 싶다. 화요일날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수요일날 가장 처지는 날. 목요일 조금 편해진다. 금요일 조금 기쁘다. 토요일 가장 행복한 날. 단 휴일 근무하는 날은 제배. 일요일 내일을 생각하면 으아야마. 아침 6시 45분 전철을 타야 되는데요. 그래야 8시 35분까지 출근할 수 있답니다. 도쿄 외곽에 살죠. 이렇게 신입사원이라면 비싼 집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원룸 정도 하숙 정도 하겠죠. 그러려면 외곽 외곽으로 빠져야 되죠. 전철을 타고 어렵게 출근을 합니다. 퇴근은 야근 야근 야근. 9시 반 이때쯤 퇴근을 하고 10시에 퇴근을 하고. 녹초가 되죠. 집에 가면 거의 11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씻고 요금 1시예요. 잠은 또 아침에 나오고. 개인생활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에 전철역에서 퇴근 전철역에서 몸을 끄떡끄떡 거리다가 전철로 뛰어들 뻔해요. 그때 누군가가 팔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게 바로 야마모토예요. 아는 척을 해요. 동창. 야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보고 처음이잖아. 나 야마모토. 야. 야마모토? 내가 이런 동창이 있었나? 야 넌 그대로다. 야. 이러면서 자식아 오랜만에 맥주를 하자. 그리고 맥주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진짜로 하느님께 감사하네. 이런 대사를 남겨요. 진짜로 하느님께 감사하네. 처음에는 이게 동창을 만나서 한 대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소설을 보면 이 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어요. 뒤에 또 나오고요. 약간 미스터리한 소설인데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게 돼요. 앞에부터 다시 한 번. 아 이래서 이런 대사가 있고 이런 복선이 있었구나. 미스터리 소설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작가가 여기다 이걸 왜 썼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거. 답을 알고 나서 다시 풀어보는 거죠.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알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기적 같은 예배.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 하느님이 구보살펴 주셨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이 기이한 운명에 감사했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백수예요. 그 친구는 야마모토는 백수예요. 백수. 야마모토는 준이라고 그러는데 백수예요. 나중에 동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막 뭐라 그랬더니 나도 착각했다. 나도 네가 동창인 줄 알았는데 알았고 근데 뭐 시간 지나서 친구가 됐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얼버무리 넘어가요. 그런데 또 미스터리한 게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서핑을 하다가 야마모토 준이라는 친구 사진을 찾아요. 야마모토 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살했답니다. 3년 전에. 그것도 3년 전에 자살했어요. 근데 앞에 야마모토 준이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야마모토 준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미스터리입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유령인 줄 알고 좀 서운하게 되는 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용기도 많이 얻고 덕분에 옷 스타일도 바뀌고 생홀도 바뀌어서 실적도 좋아졌는데 그거를 선배가 가로챕니다. 선배가 자기 실적을 하려고 몰래 컴퓨터 조작을 하고 가로채요. 아직은 잘 몰라요. 이 친구는. 우리는 알죠. 본인만 몰라. 주변 사람 다 알아. 그런 상황에서 또 엄청 깨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일요일날 자살을 하려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조금 행복하다. 지금 나는 아주 조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 내일부터는 더는 이 노래를 계속 부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일요일인 채 영원히 월요일은 오지 않는다. 내일을 생각하고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 옥상에 부는 바람은 어제보다 차가웠다. 역시 오늘도 자물쇠는 채워져 있다. 나는 손에 든 망치를 자물쇠로 향해 내리쳤다. 철컹. 눈앞에 울려 퍼지는 단단한 금소금은 순식간에 허공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철컹. 나는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다. 철컹. 그렇게나 상냥했던 선배마저 내가 바꾸고 말았잖아. 나는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재주밖에 없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전부 내 탓이다. 주위를 그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책임이다. 그런 내가 너무 싫고 또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 철컹. 나는 모든 생각을 쏟아부어 힘껏 망치를 내리쳤다. 철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는 역할을 다했다. 펜스문을 열자 그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눈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냥 푸르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다. 30cm쯤 높낮이 차이가 나는 옥상 난간에 한쪽 발을 걸치고 그 위에 올라섰다. 정말 좋은 날이다. 신기하게 무섭지 않다. 조금만 있으면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나는 크게 심호흡하고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우러러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정말 이대로 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천천히 눈을 감 댔다. 그날 승강장에서 그렸듯이. 머리를 텅 비우고 그저 바람에 몸을 맡겼다. 이때 야마모토가 나타납니다. 야마모토가 일요일 날 같이 놀자고 갔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낌새를 좀 보였거든요. 야마모토는 본능적으로 그 회사로 왔고 옥상에 왔는데 이 친구가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를 구출합니다. 그때 물어봐요. 너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를 만날 수 있잖아. 너는 3년 전에 죽었잖아. 너는 지금 유령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야마모토 준을 막 웃으면서 자기 손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나 따뜻하잖아. 유령 아니야. 여기서 비밀이 밝혀져요. 야마모토 준은요. 야마모토 준이 아니고 야마모토 류였어요. 나머지 야마모토 류. 뜻이 좀 있어요. 일본어에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친절한 상냥함이라는 뜻이 있대요. 류의. 둘이 쌍둥이입니다. 준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걸 류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못 도와준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도쿄를 떠나지 못하고 야마모토 준 행사를 하는 거죠. 얼굴 똑같이 생겼으니까. 백수를 살면서 알바트 하면서 그러다가 전철역에서 아오야만을 만난 거죠. 아오야만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하느니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왜? 야마모토 준은 내가 잡지 못했지만 아오야만은 내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매일 즐겁게 놀아주고 힘을 주고 옆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잡은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 대사가 참 좋아요. 저기 말이야. 다카시. 인생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생각해? 뭐? 니 인생은 무얼 위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름 고민하고 대답했다. 사회를 위해. 완전히 들렸어. 그럼 자신을 위해. 절반은 그런 이유도 있겠군. 절반? 그래. 니 인생의 절반은 너를 위해서라면 남은 절반은 누군가를 위해 있을까? 장래의 내 아기? 지금 현재 말이야. 고민하는 나에게 야마모토는 천천히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너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있어. 나는 야마모토의 말에 멍청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난 여자친구가 없는데. 알아. 다른 사람 있잖아. 어... 잘 생각해봐. 어... 너? 에이 소름끼쳐. 그럼 누군데? 미안하네. 변변한 친구도 없어서. 브루투간 나에게 야마모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몰라? 응. 야마모토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진지한 얼굴로 내 눈을 들여다봤다. 너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너 혼자 컸다고 생각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야! 너는 지금 네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고 있지 말이야. 한 번이라도 남겨진 사람의 심정을 생각한 적 있어? 왜 구해주지 못했을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 적 있어? 그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쿄에 살았었는데 도사를 했고 그래서 아마나 시현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도쿄에서 멀어지는 게 싫어서 부모님과 엄청 싸웠대요. 어렸을 때. 어째서 아버지는 도산할 회사에 다닌 건가도 험망했고 어째서 아버지는 도쿄에 재취업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건가 안타까워했고 그랬대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도쿄에 온 것도 그 이후일 수도 있고 회사에 안 잘리고 싶어서 발버둥 낸 거 정직원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때 후회하죠. 아 나는 정말 바보천치다. 늘 나만 안다. 내가 죽어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 따윈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그 순간에는 울더라도 이내 잊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떠오를 여유가 없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코끝이 찡해져서 추운 척하며 코를 훌쩍했다. 으슬슬하네. 그런 나를 보고 야마모토는 무척이나 상냥히 웃어줬다. 그래 슬슬 돌아가 볼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고 알죠. 부모는 느낌이 아 얘가 1년 만에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때 아버지가 먼저 말을 엽니다. 넌 아직 젊어. 지금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된다. 얼마든지 실패해도 된다. 엄마가 기다린다니까 바꿔준다라고 엄마를 바꿔줍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뭐 힘든 일 있어? 언제 내려와? 그리고 힘들면 돌아와도 돼. 지긋지긋하면 돌아와도 돼. 엄마 아빠가 있잖아. 라고 합니다. 폐가 되잖아. 짐이 되잖아. 뭔 짐이 돼? 너 하나 들어오는 게 뭐가 짐이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만둬도 된다. 보통은 말리잖아요. 힘내. 할 수 있어. 근데 이 엄마는 괜찮아. 그만둬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모님이죠. 다른 직장 찾으면 되잖아.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다음 달 생일이라고 본인님으로 말씀하세요. 생일 선물 사오라고 합니다. 그 생일 선물이 바로 케이크예요. 케이크. 뭘 바라 하겠어요? 케이크. 깊은요. 그죠? 케이크는 뭐 그 동네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아들이 사오면. 좋은 도쿄에서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다. 큰 거 사간대니까 또 그래요. 큰 거는 필요 없어. 어차피 단 거 잘 먹지 않잖아.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아예 먹겠다고. 아버지도. 아버지도 안 먹는데 먹겠다고. 아들이 사준 거니까. 그런 대화를 나눠요. 왜 케이크 사러 왔을까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눈물을 막 흘려요. 내가 이런 부모님을 두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굉장히 제가 대충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설을 보시면 대사 하나하나가 참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걸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보실 거니까. 그래서 죽고 싶은 월요일 회사를 쉬고요. 다 작정을 합니다. 야마모토를 만나서. 그때는 이제 대사가 그거죠. 잠깐만. 나 회사 그만두고 올게. 그리고 시원하게 사표를 쓰고 와요. 그때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 가니까 이제 부장이 대사를 날립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새놈들은 쓸모가 없는 거야. 이놈이고 저놈이고 눈꽃만한 자존심도 없지. 평생 패배자로 살아돼? 넌 정말 싸구로 인생이로군. 아무 일도 안 해놓고 그만둘 거면 월급도로 뱉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배상에 소송하겠어. 이 도둑놈아. 다들 죽기 살기로 일하는 와중에 잘도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군. 그리고도 인간이다. 이렇게 막 뱉어요. 그때 이제 아오야마가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없는 놈에게 인간이 뭔지 설교를 들을 생각은 없는데 오 부장이 막 열받죠. 소송 걸 거면 거세요. 저도 지금까지 한 불법 노동이 산더미 같으니까요. 법정에서 잘자면 한번 따져볼까요? 사원을 부속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너는 사회를 몰라. 이런 일을 좌절하는 놈 말이지. 살면 해도 뭐 글러먹게 됐어. 어차피 너 같은 놈은 평생 패배자로 끝이야. 이렇게 얘기네요. 내 인생은 댁이 이렇궁 저렇궁 하지마. 이렇게 고함을 들으세요. 찍손이 못 됐대요. 내 인생은 댁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나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졌대요. 패배자. 대체 뭐 해줬다는 거지? 인생의 승패는 남이 결정하는 건가요? 인생은 승패로 나누나요? 그럼 어디서부터 승리고 어디서부터 패배한대요.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죠. 나는 이 회사에 있어도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둡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애초에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회사가 계속 버틸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나요? 참고 또 참다가 도산해서 퇴직금도 못 받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모자라요.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회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낫다는 일을 쓰니 너도 이래라. 가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도 제도도 변화해야만 한다고요. 다섯 흥분이 가라앉은 부장이 숨을 고르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만두고 간단히 다음 직장 구할 것 같아?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간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간단하면 안 되죠. 저는 이 회사를 너무 간단히 골랐어요. 시간이 걸리는 게 무서웠고 나를 받아주는 회사라면 어디에 있는지 좋았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사회적 지위 따위는 없어도 돼요. 설령 백소로 살더라도 마지막에 내 인생을 후회하질 만한 길을 찾아내겠어요. 부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죠. 행복하게 일한다면 그렇게 날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세요? 영업 실적을 서로 빼앗고 아무도 미치 못하면서 한계치까지 일하면 사는데 만족하세요? 나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기는커녕 이 사회 하나 이 부서 하나 마주한 한 사람의 마음조차 바꿀 수 없는 이토록 보잘것 없고 장점 하나 없는 인간이 나예요. 하지만 이런 나라도 한 가지만은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내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과 이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제게는 친구도 있어요. 걱정해주는 부모님도 계세요. 아직은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뭘 하더라도 좋아요. 그저 웃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제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신세 말이 좋습니다. 제가 반년 동안 방문한 기업들에게 들은 것을 정리한 자료예요. 필요하면 마음껏 쓰세요. 하고 자료를 탁 색상에 탁 그치고 나오는 거예요. 멋있죠. 한 번 더 합니다. 부장님 유급휴가는 다 쓰겠습니다. 주어진 권리니까요. 불법노동은 이제 넌더리가 납니다. 최선 법은 지켜야죠. 이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그 전부터 바꾸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럼 신뢰하겠습니다. 자꾸 나와요. 시원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썼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대사들 이 안에 나오는 부모님과 대사 또 야마모토 쥬니 쥬니 힘들다 그럴 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대해줬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반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는 도망치라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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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영원히 도망치게 되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힘 지실 때는 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 이렇게 놔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책을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소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도 보시고요. 영화도 나왔으니까 영화도 보시면 양쪽의 재미가 좀 다릅니다. 크로징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런 재미로 영화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6-1163 010-5266-1263